안녕하세요. AP투자연구소의 김도움 전략진장입니다. 오늘 알아볼 종목은 알서포트고요. 종목 코드는 131370입니다. 현재 시간은 2021년 7월 22일 오후 3시 34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자, 알서포트. 오늘도 크게 빠지면서 마감이 되었네요. 지난번에 이 구간 안에서 횡보를 하는 게 훨씬 낫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올라와서 10,500원과 11,000원 사이 이 박스권에서 다시 한번 상승이 나아졌던 그런 부분이 있었고 막고서 또 빠진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이 박스권 안에서 시작은 했지만 이탈을 하게 되면서 만원대까지 터치를 하고 온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만원도 한번 깨면서 좀 밑으로 내려왔었는데 이제 거의 이 갭을 다 채우고서 갭 다 채우고서 이제 조금 반등이 나와준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알서포트 재택근무 관련주로서 이제 코로나 테마주로 움직이는 부분인데 이제 말씀드렸던 부분이 4단계 연장하는 부분이나 거리두기 4단계 연장 혹은 이제 비수도권에서 특히나 좀 광역시와 같은 좀 큰 큰 시나 도에서 이제 좀 확진자가 크게 증가하면서 이제 여기 이쪽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좀 격상되는 이런 거 이런 부분에서 좀 모멘텀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최근에 이제 코로나 확진자가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상당히 많이 발생을 했는데 1800명 선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지금 추위가 어제 1780명 이렇게 나왔고 오늘 1862명 이렇게 발표가 된 부분인데 그래서 최근에 또 엄청 많이 늘었어요. 엄청 많이 늘은 부분이 됐고 그런 부분에서 일단은 아직도 수도권이 64% 좀 처지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 나머지가 이제 35%가 이제 그럼 비수도권 쪽 거의 뭐 그렇게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일단 4단계 지금 연장될 가능성이 조금 높아지고 있어요. 당장 다음 주면은 이제 연장되는지 안되는지 나올 텐데 이번 주말에 그래서 수도권 4단계 연장, 비수도권 1괄 3단계 검토 이런 식으로 기사가 떴습니다. 오늘. 그래서 거리 두기 연장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은 지자체랑 논의 중에 있고 발표일은 확정이 안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비수도권 확산에 이제 일괄 3단계 상향으로 검토를 한다고도 해요. 역대 최다인 1800명대 확진자가 발생하자 정부가 수도권 4단계 조치 연장이랑 이제 비수도권 거리 두기 단계도 일괄적으로 3단계로 상향하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늦어도 일요일인 오는 25일 25일까지 거리 두기 단계를 확정 발표할 계획이라고 해요. 그래서 일단 거의 가능성은 거의 그냥 연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너무나도 확진자가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일단 오늘 목요일이죠. 오늘 목요일이고 내일 금요일인데 이제 이런 발표 앞두고 내일이 마지막 거래일이죠. 그러면 내일 발표할 기대감으로 상승이 나아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추위가 계속 또 좀 빠지나 싶더니 다시 엄청나게 급증한 그런 부분이 있는데 뭐 청해부대 쪽 그쪽 많이 들어와서 약간 그런 것도 약간 영향이 있는 것 같아 보이긴 해요. 어쨌거나 일단 발표 일정은 아직 미정이라고 하는데 아무리 늦어도 일요일 아무리 늦어도 일요일이고 곧 나오겠죠. 곧 나오는데 일단은 연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알서포트 지금 다시 진입해 볼 만한 타점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오늘 딱 만원 찍고서 마감이 되었어요. 매매동향 한번 보도록 할게요. 기간이 이틀 정도 매도가 나갔고 이제 들어왔다가 매도가 나왔던 부분이 있겠고 외국인 최근에 뭐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하는데 들어올 때보다 나가는 물량은 조금 적은 편입니다. 그러면서 또 크게 들어왔다가 나가는 물량 어느 정도 남기고 나가는 부분이 있겠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렇게 매수로 약간 찍혀 있는데 프로그램 매수 있는 걸 봐서는 조금 더 들어왔을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바로 반등 노려봐도 될 만한 위치라고 보고 있는 부분이고 지금 갭도 다 채운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적으로 하락이 나오게 된다면 별로 좋지가 않아요. 갭까지 다 채운 구간이라서 그래서 갭 채우고서 바로 다시 반등 나와주는 흐름 적어도 이 구간 안에 만오백에서 만천원 이 구간 안에는 다시 들어와 줘야 될 것 같습니다. 뭐 한 번 정도 이탈하는 건 괜찮아요. 다시 들어오면은 괜찮습니다. 주봉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봉상 이번 주 아직 내일 남아 있습니다. 내일 남아 있는데 일단은 이렇게 상승이 나왔던 크게 상승이 나왔던 거래량까지 붙어주면서 상승이 나왔던 분이 있겠고 60주선 넘겨주나 했는데 그대로 그 다음 주에 빠져버리는 이런 흐름이 나왔어요. 그러고 나서 조정을 받고 거의 5주선 부분까지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60주선 다시 한번 터치를 해 봤는데 다시 밀리고 마는 지지를 못했으니 그대로 저항으로 작용을 해서 밀리고 마는 이런 흐름이 나왔습니다. 일단 다음 주 다음 주는 반등 가능성이 좀 있어 보여요. 일단 내일 내일 당장에 반등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어 보여서 5주선 위로 올라올 수 있을 좀 가능성 어느 정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다음 주 다시 좀 반등 나와주는 흐름 이런 걸 한번 기대를 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 보이긴 해요. 월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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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다음 주가 마지막인데 다음 주가 마지막인데 7월달 다음 주가 마지막인데 크게 상승이 나왔다가 이제 막히고 막고 막고 하면서 떨어진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직 모멘텀은 조금 있지만 모멘텀은 조금 남아 있지만 지금 좀 많이 빠진 상태여서 일단은 반등 내일 기대를 해 본다고 말씀드렸어요. 다음 주까지 조금 더 지켜봐야겠죠. 일단은 반등 나온다는 그런 부분에서 여기는 약간 매수 관점으로 볼 수가 있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일단은 이 갭은 일단 다 채웠다. 이 갭 다 채웠다. 더 빠지면 좀 위험한 그런 부분이 될 것 같아 보여요. 여기서 다시 10,500에서 11,000 이 구간을 회복하는 그런 흐름이 나와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21선 위로 올라와 주면 될 것 같아 보여요. 일단은 4단계 연장 가능성 있기 때문에 4단계 연장이 된다고 하면 똑같이 재택근무 재택근무하는 그런 인구들이 많이 늘 거고 그런 부분에서 수혜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R 서포트가 최근에 거래량이 그렇게 많이 붙으면서 빠진 것도 아니고 좀 많이 최근에 줄은 상태예요. 여기서 다시 한번 모멘텀 갖고서 반등이 나아질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R 서포트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이버 검색창에 AP투자연구소를 검색을 하셔서 여기 상단에 있는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를 들어오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무료 추천 종목 메뉴가 있습니다. 2021 무료 추천 종목 클릭을 하시게 되면 이렇게 매일매일 저희 AP투자연구소에서 무료 추천 종목이 아침마다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시게 되면 이렇게 아침부터 이렇게 쭉 장전 브리핑 장전 브리핑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장을 시작하는 9시가 되게 되면 장을 시작하는 9시가 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이제 종목과 가격 나오게 되고 이제 매수신호가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루에 두 종목에서 세 종목 정도 당일날 이제 승부를 볼 수 있는 그런 종목들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거 한번 참고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AP테마주 검색기가 출시를 했습니다. AP테마주 검색기 모바일 버전이랑 PC 버전 둘 다 있고요. 이런 식으로 테마주들을 다 정리를 해 놨습니다. 테마 강도나 실시간 차트 테마 분석 실시간 테마 순위 이런 것들을 이제 다 확인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테마주 매매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AP투쟁무스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이런 것들을 다 무료로 활용을 할 수가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도움이 될 거 같긴 한데 도움이 될 거 같긴 한데 대부분의 도움이 될 거 같긴 한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